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불법 체류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 내 불법 체류자 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 다양한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은 계속 몰래 숨어 지내거나 자진해서 체류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두 가지 방법으로 일본에서의 생활이 정리됩니다. 스스로 자진 신고해 출국 명령서를 교부받아 출국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되어 강제 퇴급 명령서를 발부받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 일명 추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식스쿨은 이와 관련해 일본 법무성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일본 법무성이 2021년 7월 30일에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강제 송환된 국적별 외국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탑10 국가들의 다양한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자료도 확인해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브라질입니다. 2020년 일본 내 브라질 불법 체류자 중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되어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296명이었습니다. 수용 이후 퇴급 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72명이었습니다. 강제 송환된 사람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본다면 45.9% 감소한 상황입니다. 한편 불법 체류자 중 자진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단 5명이었는데 이는 추방된 사람 대비 6.9% 수준이었습니다. 이외 2020년 브라질의 일본 입국자를 보면 316명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위반자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9위는 한국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한국 불법 체류자는 총 12,433명으로 전체 2위였습니다. 그나마 이 수치는 과거보다 감소한 결과인데 이들 중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181명이었고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수용 이후 퇴급 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106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다면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2019년에 비해 18.8% 감소했고 이후 강제 송환된 사람은 34.5%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자진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54명이었는데 이는 추방된 사람 대비로 50.9%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시 위반자로 분류된 인원은 242명이었고 아예 미리 입국하다 적발된 사람도 19명이 있었습니다. 8위는 터키입니다. 2020년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 명령서를 받은 터키 불법 체류자는 169명이었고 이 중 퇴급 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111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터키의 불법 체류자 중 자진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68명이었습니다. 강제 송환된 사람과 대비했을 땐 61.3%에 해당하는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터키인들은 출국의 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237명이 위반자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7위는 스리랑카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스리랑카 불법 체류자는 1,287명이었는데 이 중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138명이었고 이후 퇴급 명령을 받아 강제 송환된 사람은 전년 수용자에 더해 총 141명이었습니다. 2019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던 212명에 비해 2020년은 71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어 스리랑카 불법 체류자 중 자진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36명으로 확인됐는데 강제 송환된 사람 대비로는 25.5% 수준으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스리랑카의 일본 입국자들 중 170명은 2020년 한 해 동안 입국 심사 과정에서 위반자로 분류되었고 이와 별개로 6명은 미륵국하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6위는 네팔입니다. 2020년 일본 내 네팔 불법 체류자 중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244명이었고 이 중 퇴급 명령을 받아 강제 송환된 사람은 197명이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한다면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거의 비슷했지만 강제 송환된 사람은 28.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네팔의 불법 체류자 중 자진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252명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보다 많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어 네팔의 일본 입국자들 중 490명은 2020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위반자로 분류되었고 이외 미리국자로도 6명이 적발됐습니다. 5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인도네시아 불법 체류자는 3869명이었는데 이 중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344명이었습니다. 이후 퇴급 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382명이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한다면 강제 송환된 사람은 53.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불법 체류자 중 4진 신고에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710명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적발되어 수용 명령을 받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일본 입국자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1,051명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위반자로 분류된 바 있고 미리국도 8명이 적발됐습니다. 공동 3위 첫 번째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필리핀 불법 체류자는 5,761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돼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872명이었고 수용 후 퇴거하여 강제 송환된 사람은 382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제 송환된 사람은 2019년 대비 48.2%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선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필리핀 불법 체류자들 중 자진 신고에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377명으로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보다 적었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인 필리핀인들의 입국 과정을 보면 1,225명이 입국 심사 위반자로 적발됐는데 무엇보다 필리핀은 미리국자가 문제였습니다. 82명이 적발된 것인데 이는 탑10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공동 3위 두 번째 국가는 태국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태국 불법 체류자는 8,691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본 출입국 관리국으로부터 적발되어 수용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674명이었습니다. 또한 수용 이후 강제 송환된 사람은 필리핀과 동일하게 382명이었습니다. 다만 주목되는 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강제 송환된 사람이 무려 61.9%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태국 불법 체류자들 중 자진에서 출국 영향을 받은 사람은 749명으로 이는 적발되어 강제 조치를 당한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입국 과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태국의 입국자 중 입국 심사로 위반된 사람은 1,410명으로 이는 전체 3위에 해당했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중국 불법 체류자는 1만 355명이었습니다. 일본 출입국 관리국은 2020년 1,545명의 중국 불법 체류자를 적발해 수용 명령서를 보냈고 이들 중 980명을 수용 퇴거 이후 본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51.5%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 불법 체류자들 중 자진 신고에 출국 영령을 받은 사람은 수용 영령서를 받은 사람보다 100명 많은 1,64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일본 입국자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3,127명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제지를 당했는데 이는 강제 송환된 순위와 동일한 2위였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국적별 요국인 1위는 베트남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일본 내 베트남 불법 체류자는 총 15,689명으로 이 역시 전체 1위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적발되어 수용 영령서를 받은 사람은 3,603명이 이르렀고 이들 중 퇴거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2,206명이었습니다. 다만 수용 영령서를 받은 사람은 2019년 대비 339명에 증가한 결과를 보여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진에서 신고한 사람은 수용 영령서를 받은 사람과 달리 2019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2020년 2,761명이 출국 영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일본의 입국 과정에서 입국 심사를 위반한 사람도 전체 1위였는데 2020년 한 해에만 6,286명이 적발당해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날씨였습니다.